안녕하세요. 생방송 음악캠프의 채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생선입니다. 채림 씨, 요즘 뭐 광고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시죠? 아, 친구의 친구를 사랑을 내리라. 맞아요. 채림 씨는 사랑과 우정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? 사랑은요, 핑크빛이어서 그 색이 달할 수 있지만 우정은 무색이라서 그 색이 영원히 달하지 않는 것? 아, 멋있네요. 그럼 채림 씨 같은 경우는 친구의 남자친구한테 절대로 전화를 하지 않겠네요? 아니죠. 바로 전화 겁니다. 전화해서 너 내 친구 마음 아프게 하면 알지? 아, 좀 무섭지만 채림 씨 같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나도 친구 뺏기는 절대 없겠어요. 아, 당연합니다. 근데요. 저 아마 이분들이라면 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. 마구마구. 정말 매력 있는 남자 다섯 분입니다. HF2G.